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세계 군사력순위 TOP10 어떤 나라가 군사력이 제일 센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보장 10위 파키스탄 0.2083 9위 브라질 0.2037 8위 영국 0.2008 7위 프랑스 0.1691 6위 한국 0.1621 5위 일본 0.1435 4위 인도 0.1214 3위 중국 0.0858 2위 러시아 0.0796 1위 미국 0.0721 한국은 2019년 한 단계 올라 2020년 차지한 6위를 그대로 유지했고 북한은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해 2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60만 명의 정규군, 310만 명의 예비군 등 370만 명의 병력을 운영 전투기 등 항공전력 1581대, 해군 군함 234척, 탱크 2600대 운영 국방비 지출은 약 53조원으로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를 기록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저는 인도가 너무 놀랐어요 인도가 이렇게 군사력이 강해요? 어마어마한 인구 숫자 자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군사력도 쓸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다른 주제에 대해서 솔직히 평생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조금 더 발전해서 일본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